승현아 박두 승현아 박두 승현아 박두 승현아 박두 강태 뛰어올게요 그냥 아니 그럼 너무 뛰어올게요 강태 뛰어온다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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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쳐봐. 사탕이 맞춰야 돼. 가야! 공은 형이 찍은 게 방송에 나갈 겁니다. 촬영감독 입봉. 한 번 앉아볼까요? 네 앉아볼게요. 내가 한 번 잘 나오는 거라고 해. 그냥 완성이네. 들어. 나 들어봤어. 빨리! 웃어봐. 내가 이상했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이 아래에서 봐요, 이 아래? 이 아래? 오! 웃어! 하나, 둘, 넷. 아파요? 아파요? 죽기 직전까지 가야돼. 아아... 울릴라고. 사람들이 주리 이중인격이래. 아, 제가 봐도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영적인 그렇게 했다고. 이걸 내가 안 들고 가고 아주 여지없이 조알만 빼서 놓고 갈게요. 네. 아, 전에는 김작인데. 네. 나 엄마가 맨날 밥상 차려줘. 익숙하죠? 근데 엄마한테 차갑게 구는 거는. 아, 힘들어. 어디 꺼지야, 결국은? 어디 꺼지야. 어디 꺼지야. 사이코지만 하면 괜찮아요. 사이코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별로였다. 그치? 부끄럽더라. 여기 주인알매가 직접 담는 청이래. 네, 마시래. 주인알매가 이거 마시래, 직접 담는 청이래인데 지금은 주인알매가 직접 담는 청이래. 마시래. 네, 주인알매가 직접 담는 청이래. 아니, 마시래, 마시래. 이거 주인알매가 마시래. 어. 여기 주인알매가 직접 담는 청이래. 이거 마시래. 무슨 거야? 주인알매가 마시래. 제가 못 참았어요. 아, 졸린. 아, 마지막. 어, 어, 어. 아, 어, 어. 어이쿠. 이 맛이 안 된다. 옳지. 아이, 도대체. 아이, 우유가 도대체. 나랑 치아. 나랑 치아는 것 같아. 빨리 들어가시오. 빨리 들어가시오. 야, 놔. 아, 못 해. 진정해 봐. 고문 형! 가자! 고문 형 하지 마. 고문 형! 고문 형 신청하세요. 예. 가세요? 이게 좋은 성격이었어, 우리. 거짓말 하지 말랬지! 기울여? 한 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진짜야?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같이 빨리! 같이 빨리! 같이 빨리! 같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맨날 맨날 죽이고 싶었지? 동생 떠났자! 가만! 내 동생이! 어머니 죽이다! 오케이! 같이! 같이 불렀는데? 같이 불렀는데? 진짜야? 진짜야? 왜? 대구생이야! 아 그래! 죽인다! 형 내려와서 한 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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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왕